미안해요. 형,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. 그런 장난 좋아했어요. 쌍비나 한 거 감췄다가. 사람 놀래키네요. 지윤 씨, 내 인생을 부를 때 큰 거 안 봐. 지윤 씨, 이렇게 움직여봐, 어? 왜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고요? 그게 당신한테 중요해? 중요하냐고. 우리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난 지 누가 알았겠어요? 지윤 씨. 네 와이프가 쌍둥이 동생이랑 바람 났다고 생각해봐. 벌떡 안 일어나겠냐? 미안해요. 믿을 수가 없었어. 나를 좋아하는 건지, 널 좋아하는 건지. 아니다. 네 와이프가 쌍둥이 동생이 한 거에요. 아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